안녕하세요. 46살 직장인 소영식입니다. 제 참여 이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. 제가 사랑하는 딸아이가 걱정 없이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그리운 사람들, 아무 걱정 없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. 오늘의 참여가 분명 바라던 내일을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. 우리의 참여가 우리의 백신을 만듭니다.